필리더스 마케팅 담당 새로 출시된 필리더스를 어떻게 알릴까 고민하던 필리더스 마케팅 담당자가 결국 직접 필리더스를 들고 출연한 남자들을 위한 바디워시 필리더스 광고 형들이랑 필리더스 이야기 좀 할까 빌루를 향 남자라면 모스크 향 필리더스 밋밋함 남자라면 상크야 필리더스 샤워타올 남자라면 맨손 필리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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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송이들아 잘 들어 언제까지 엄마가 사다주신 바디워시만 쓸거야 남자라면 바디워시는 직접 산다 필리더스 디몰 올리브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더스 마케팅 담당자입니다 필리더스가 내년 말까지 100만개 이상 판매된다면 제가 100만개 더 쏘겠습니다 앞으로 필리더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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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